3.6위의 평균 자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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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바다입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2점짜리 없는 조인성 따라붙는 점수를 업런포로 만들어냅니다 LG2A 조인성이 8.5점 업런포로 4대1을 만듭니다 드디어 LG의 추격은 시작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5회 초에 완전히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김경훈 선수를 배타를 내면서 한대와 감독이 한점에 집착을 했던거에요 늘었습니다 5구째 어어어 붙여봤는데 유리앤볼 카운트에서 모여있는 볼 이거는 아닌거 같은데요 자 무너지나요? 네 번트 됐습니다 잘 됐네요 윤준호 선수 넘어지면서 일루일루해서 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푹하네요 넓게 쏟았습니다 네 앞쪽의 밤으로 타고 유격수 2대수 잡아냅니다 투아웃 스윙 변하고 삼진 이래요 한승민 다섯개 최진행 4번타 좌측 갑니다 최진행 오늘만 세일번째 호흡란 홈런 홈런 이대수가요 잘 맞은 타구들이 다 잡히네요 최진행 투앤투 2루수 잡지 못합니다 이병규 선도타자로 나와서 또 안타치고 나갑니다 2루스킬을 넘기면서 우수수 잡혀 안타합니다 이병규는 3루 통과해서 2루 통과 3루까지 갑니다 노아웃에 주자는 1,3루 4,4개는 정유성은 7번 타자 초과입니다 좆아창 좆아직선에 떨어진 난타 이병규가 여의깨 허물어 1타점 직접킬타 정성은 1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는 5대3 2점 차 오 매하는 벌이에요 유리안볼가하여 송창식을 1루가 치워지는데요 역주현 투자까지 나갑니다 그거입니다 좆아직선 갑니다 높겠다 갑니다 패스 근처까지 갑니다 멀리멀리 넘어갔습니다 박경수의 말로 얻는 박경수가 두경겨서 건너 포장된 역점포를 말로 포장시킵니다 역점을 보태면서 10대5 엘지트위스 신을 대단하네요 여기서 말로 홈불이 나오네요 결국은 한대화 감독의 고민이에요 바운불로 큰 파울터가 맞았고 자신의 주묵이 바운드 스프리트를 던졌는데 또 탭이 맞았고 그리고 슬라이드 선택이었는데 그게 이제 밋밋하면서 맞았고 최재형 선수의 폼런론 3방 이렇게 되면 좀 대책이네요 하나 입장에서는요 좌중간쪽에 떨어지는 것 같다 몰 놓쳤으면 약속 그 사이에 이대흥 선수는 2루 2루에서 3루까지 갑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이 수비 하나는 정말 큰데요 무릎을 이어 받게끔 하는 것인데 에 자 1루수 1루수 거칩니다 1가 반입니다 3루 자기가 여기깨 허허로 이진영의 1타점 도망가는 타점 타입되어 성첩차 투쓰리 몸무 기어 볼이에요 빈빈이 올라와서 지금 아웃카운트가 없네요 투쓰리 변화구 아 볼이네요 1명의 투수가 흘러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5축 갑니다. 육수 잡아냈습니다. 아따 두갠데, 아따 하나가 끝내기 안다. 자, 두수 앞 닫골. 침착, 어! 돌쳤어요. 네, 근데 저게 점수가 여유가 있다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잡아당겼습니다. 1루 쏘봤습니다. 자, 2루 다시 1루 갑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수비 깨끗한데요. 아, 이 탭 끝 1루수가 잡아냈고 이게 또 병살로 연결됩니다. 한 개째 홈런 플러스가 올렸습니다. 한화 5월에. 3루간! 3루수 쇼파우션이 정상 잡아서 1루! 경기 끝납니다. 서리아웃. 엘트윈스가 9대5 승리를 거둡니다.